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뮤지컬에서 가장 핫하다는 디즈니스 얘는 정말 망치고 있어 야 두꺼비 진짜 어떡하면 좋아 지금부터 내 말 줘야 돼 소주 한 잔만 주는 거야 그래 그래 오우 소주 한 잔 오우 이뻐 맑고 산들어 자 여기 쟁반국수 제가 포비해서 포비해서 제일 좋아하는 쟁반국수요 안주 안주 하나 둘 고기 만난다 자 이제는 나 두꺼밥 어머 두꺼비야 나 한 잔 먹으면 취하는 사람이야 이제는 딱 반잔만 줘야 돼 알았지? 두꺼밥 한 잔 오우 딱 반잠 오우 우리 두꺼비도 이뻐 오우 이뻐 말도 잘 들어 자 여기까지만 마실게 음 음 아 아 여러분 요즘 미스터에서 가장 핫하다는 디스피스 소주 맛 한번 보실래요? 두꺼밥 한잔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